자, 스크린 받고 나와서 쏩니다, 석점. 석점도 뱅크샷이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. 리바운드 사수하는 오누워크. 아울루패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. 이정현, 유로스텝. 클리버슬레이 앞 떨어집니다. 이거 보세요.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련함을 갖춘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. 스킬까지. 이정현은 빠릅니다. 달리고 있습니다. 이정현 직접 올려놓습니다. 연속 득점. 수능의 순발력을 발휘하는데요. 지금 이 패스도 참 좋았었던 앞선 오누워크의 패스였고요. 네, 지금 스킬 좋았죠. 스킬을 하고 직접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.